아 아 쟁탈해서 따개비가 나와줘야 하는데 합시다 파이딩 레에스트 고 갑시다 응탈 따개비는 안나오는데 랭킹 나왔네 1차도 한 명 매크리 다 죽었어 왜 그래 왜 그래 솔 다 죽었고 솔이 죽었고 매크리가 이것받고 겁나 빨리 죽었어 우리 자겨 죽는다 자겨 죽는다 야 맥크리 왜 이렇게 잘 쏘냐? 맥크리 핵이네 맥크리 핵이야 맥크리 핵이야 아핵을 만났네 나 이거 비바한다 오케 왼쪽 자리야 오른쪽 아래 자리야 오른쪽 아래 디바 아 라인케어 라인 짤 아 라인케어 라인 황백대로 황백대로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오케이 가 가 찬찬히 하면 됩니다잉 우리 라인케어 줘 우리 힐 주고 있어요 디바 끌 디바 끌 나이스 디바 1점 나 1점 나 1점 디바 데워 넣을게 디바 데워 넣을게 나 1점 1점 아아 우리 거기 없었다 거기 포시자 포시자 맥크리 필 아 뒤로와 뒤로와 어 정면 디바 뻥? 디바 디바 부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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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아 컷 아 맥크리 맥주 오른쪽 오고 오른쪽 오고 안돼 안돼 아이송님 아 이거 주지 말걸 아이송님 원숭이 하실? 이거 저랑 같이 맥크리 눌러다닐래요? 아하아 때릴 점은 없었어 아이송님 저랑 같이 맥크리 눌러다닐래요? 어 맥크리 핵봉 지린다 아 제가 할까요 민서? 같이 할게 호그가 있어야지 않을까요? 호그.. 아이 근데 맥크리는 그렇게.. 괜찮을까 그냥? 맥크리만 잘라 맥크리 핵이네 메몰이네 네 메몰이에요 내가 맥크리 위치고 올게 오른쪽 디바 맥크리 호그 어 뭐야 가자 우리 호그가 죽었어 어 인낙타 왜 죽어 아 D1 D1 아 맥크리 몸이 아파 와 맥크리 너무 세다 요즘 핵 진짜 좋아 저번하고 그냥 급이 다르네 완전 한단계 진화했어 핵이 뭘로 해야돼? 그냥 핵은 똑같은데 이거 팀이 완전히 맥크리만 진짜 좋아가지고 계속 아 쟤네 4인인.. 뭐 3,4인인가? 그건 아닌데 그냥 호그님이랑 무시우님 맥크리 쪽에 붙어있어 아 참교육 당한다 감격 채울께요 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이거 핵대맨 드로우기가 너무 힘든데? 가자 가야돼 가자 비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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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우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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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모 안 돼 안 돼 살려줘 안 돼 안 돼 맥크리 오른쪽 오 맥크리 맥크리 와아 이게 뭐야 아 뭐야 아니 핵이? 아 이거 핵 볼려면은 아 같이 기회할 것 같은데 메이바즈 할래요? 메이바즈? 막 long 몰수 우리 팀 좀 봐 진짜 잘 할거야 ый 지금란 Q Q Q Q Q Q QO 우리가 찐이죠 근데 당연히 찐이죠 우리가 찐이죠 정체성이 오케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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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빼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비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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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못주겠어 안 돼 라인이 우리 라인이 혁쟁이 나 좀 지켜줘요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메모리급으로 쓸 수 있어 지켜봐 내 호그면 끄는데 아깝이 들어가봐 동동 들어갔다와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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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인거 같아 정면 조심 정면이야 정면이야 혁명이다 이거 핵이니까 대가리 내밀면 꽂혀요 바로 정면 바스티온 바스티온에 바스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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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티온이야 저쪽도 나이스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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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피토 출심이야 핵프 출심 세뇨?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천천히 잡아 짱준바 컷 짱준바 컷이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안돼 안돼! 조심해! 아 나 2층! 아 나 2층! 아 나 2층! 아 못다왔어! 야 안돼! 안돼! 들어지마! 아 알쏭님 안돼! 나 공있어! 나 공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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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 아파 제발! 아 너무 아파! 와 애임 고정되는 거 봐! 와! 아 이거 알쏭님 좀 들어갔어!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참 교육 해야돼 이거는! 루시오 빼줘! 루시오 빼줘! 루시오 빼줘! 아니야 너 궁있어! 루시오 궁! 아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야! 아아아! 나이스! 야! 정면이야! 정면에서 가야돼! 정면맞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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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박았어! 내가 이긴다! 이긴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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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핰! 야! 걷점 마! 걷점 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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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헐! 야! 바스티온 2층! 바스티온 2층! 바스티온 2층! 야!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알았어! 알았어! 우와! 야! 가자! 가자!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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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지 말고! 끝났다! 끝났다! 이거! 나이스! 역시 핵은... 핵은 바스티온이지! 똥보충은 정의 구현해야지! 하하하하 1대 2 하하하하 웃기다 우리도 메디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 아 저 메디시 할까요? 네 이거 초반에 공법보충과 공격다운 일단 우리 핵이 좀 더 비싸서 다행이다 일단 우리 핵이 좀 더 비싸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 핵이 좀 더 비싸서 다행이다 하하하하 오늘 우선은 탈수가 없으니까 아 적팀이 좀 더 비싸서 아 적팀이 좀 더 비싸서 줌바님도 쉴드 와리가리하면서 방벽도 많아질 게 좋구나 최대한 방벽 아끼고 있는데 처음에 에너지 싸움 하려면은 이겨야되서 아 그거 딜 싸움 이기려면은 그 방벽 세지면 제가 봉으로라도 막을게요 내가 내가 매트릭스 쓰세요 큐럴킹 다 하지마 그 다음에 처음에 매트릭스 다 쓰고 그 다음 방벽킹 되잖아 저는 그냥 바스한테만 에임 고정이거든 야 트레이 야 야 야 핵 아니야 핵 아니야 나 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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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점 들어가야 거점 들어가야돼 전진할게요 전진할게요 야 트레이 쏘 개잘 쏘는데 어딨어 줌바도 핵이라 그랬는데 진짜? 야 엄청 잘 쏜다 줌바 아 나도 누구야 이거 핵인거 같은데? 야 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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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알려줘 그래야돼 우리 힐러프 핵둘이야? 핵둘이야 아 안돼 안돼 이거 짭준바 너 핵이야 왠지 닉네임 따라할때부터 알아봤어 아 그렇게 하는데? 14개 달고 핵 써? 야 별 4개라 핵은 아닌줄 알았다 박스한다 박스한다 기다려 아 나 있잖아 야 왜 렉걸리지? 프레임치는데? 왜이래? 가자 나가야돼 뒤에 라인 뒤에 라인 있어요 메카필이야 메카필이야 어 트리서 트리서 네 알아둔다 라인 줄지 라인 잡아 라인 야 트레이 너무 쎄 야 아 트리서 뒤에 트리서 뒤에 안돼 이거 매크리 매크리 꺼내야겠는데? 매크리 아 라인 잘못 쫓다 아 우리 라인 할거 없을텐데 지금 주면 어 잡네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나 스카니 아 가요? 나 A 문들려 나 A 문들려 이 걷종이? 나보고 점령이 될래? 안돼 걷종 먹어야돼 다 죽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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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아 트리 너무 쎄 이거 바스티온 하지말고 우리 사탱으로 가죠 사탱 사탱이 최고야 핵 두명이면 루시오 할게요 다시 루시오로 제니아타를 넣을까 아 제니아타를 내방가 루시오 어차피 한탄창 아니야 트리한테는 루시오 어차피 한탄창 아니야 트리한테는 트리서 아직 있어요 이길 수 있어 나 쿵 있어 나 거점으로 던질게 거점으로 던질게 아 뒤에 트리 던져봐 어 없어 적이 없어 야 야 부착시켜주는 핵도 있어? 부착 엄청 잘해 야 야 아 아 아 없다 진짜 어떻게 아 아 1대 2 아휴 둘 다 비싼거에요 아 오늘 본계정 좀 돌릴라 했더만 6인큐로 돌려야 되나? 6인큐 한번 돌려야겠다 정서 안떨어지게 정서 안떨어지게 아.. 살고싶어 어? 헥스면 재밌냐?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서 너 어디 살아 맞땅까? 바스 우리 바스 바스 뒤에 와요 2층 가야돼 파라 떴다 파라 떴다 파라 파라 오른쪽 위에 파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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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야돼 트레이스 뒤에 아.. 우리 바스 죽었어 빼야돼 뒤에 트레이스 파라 트레이스 파라 파라 진짜 아.. 아 이게 진짜 핵한테 어그로 끌리면 하늘을 못 보겠어 그러니까 하나 땄다 뭐 해야 돼 아.. 맞아 맥크리 한번 해볼게요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트레이스 바로바로 브리핑함 아.. 아.. 트레이스 진짜 트레이스 역행 없고 역행 빠지고 안 피 왼쪽 트레이스 왼쪽 트레이스 트레이스 아.. 아니 정면 파라 오른쪽 위에 아 파라 야 파라 개피 아.. 엄청 말라 파라다운 야 자리 하쩔 안돼 존나 아파 아.. 아 트레이스 어디에 아.. 트레이스 어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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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한다.. 아니 우리 바스키는 움직이면서 솔트 있게 해줘야 돼 이젠 보면 그냥 궁을 기본 시프트로 넣어주던가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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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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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맥 저.. 저 해봐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희망을.. 희망이 보일러 치니까 바로 꺾어버리네 하나 잔다 라인.. 라인.. 아.. 아.. 방벽 아.. 미치겠네 야.. 트레이스 왼쪽팡 트레이스 왼쪽팡 트레이스 왼쪽팡 트레이스 왼쪽팡 트레이스 왼쪽팡 트레이스 왼쪽팡 내가 탈게 내가 탈게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왼쪽팡 가자 가자 먹었어 먹었어 먹었다먹었다 아 키워지는거 봐 왼쪽팡 뒷쪽 멈춰 뒷쪽 멈춰 아.. 왼쪽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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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왼쪽팡 야! 이.. 야! 이.. 짱놈새끼 펌프! 빼 빼 빼 빼! 야 개피! 나이스! 아! 아! 씨! 아! 너무하네! 핵본 계속 주네! 아! 안 돼! 아비 아비요! 점프는 누구야? 점프는 나 모르는데? 이누 이누! 그.. 김부산 성대모 사장사 이거 한 번 만져봐봐 모르겠어 전에 이한테 알자 와.. 맞습니다 아.. 이거 일찍다니 내 오백이 컴스